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 수업입니다. 저자는 법상. 출판사는 마음의 숲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법상. 동국대 대학원에서 불교를 공부하다 발심 출가한 뒤 오랜 세월 깨달음을 찾았다. 불교의 가르침은 물론 동소고금의 영성, 종교, 명상단체와 역사 속의 성자와 스승 등을 두루 찾았으며 갈고 따깝고 절망했다. 결국 돌고 돌아 방편을 뺀 초기 불교와 선불교의 눈뜸에서 더 이상 찾지 않을 수가 있었다. 주여 저서로는 눈부신 오늘 육조단경과 마음공부 반야심경과 선공부가 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에서는 바른 안목을 요구할 뿐 행동을 문제삼지 않는다. 사실 불교에서는 부자와 가난, 부자가 되려는 행동 등을 문제삼지 않는다. 바른 정신, 바른 안목, 즉 부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지혜를 가질 것을 설할 뿐이다. 바른 지혜와 안목을 갖춘다면 부자가 되어도 좋고 가난해도 좋다. 옛 선사 스님들은 바른 견해를 지닌 자라면 하룻밤에 황금 만냥을 써도 좋다라는 말을 하곤 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삶에 대한 부에 대한 바른 견해와 안목 그리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부자와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고 삿댄 방식으로 부와 명예를 추구하며 결국 그로 인해 괴로워진다. 이 책에서는 부자와 돈 그 자체를 문제삼지 않는다. 그 부자와 돈을 벌고자 하는 그 욕망의 저변에 깔려있는 근원적인 자기 마음을 깨닫도록 이끈다. 올바른 안목을 갖추게 되면 과도한 애쓰음이 없이도 더 쉽게 돈을 벌 수도 있을 것이고 돈에 대한 열정은 있으되 집착은 내려놓기에 오히려 더 쉽게 저절로 부자가 될 수도 있으며 행여 부자가 되지 못했을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돈이 있고 없음에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은 그저 하나의 놀이 도구가 된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기에 오히려 더 쉽고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가 있다. 돈이 많고 적음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이 깊이 뿌리내리게 된다. 안목이 갖추어지면 부자도 좋고 가난도 좋다. 그 양쪽이 모두 아름답다. 비로소 부와 돈에서 자유로워진다. 가난하다는 생각이 있을 뿐 가난은 없다. 같은 일을 하며 같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은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부족함의 세상을 원망하며 살 수가 있다. 같은 환경 속에서 한 사람은 부자를 경험하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을 경험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은 자기 의식의 문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환경 자체는 그저 있는 그대로일 뿐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다. 사람의 생각, 판단, 분별, 의식 속에서 그 환경에 대한 자기반의 해석이 천차만별로 드러날 뿐이다. 그래서 이를 불교에서는 만법 유식이라 불렀다. 일체의 모든 것이 곧 자기 의식의 나타남일 뿐이라는 것이다. 괴로운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나의 해석이 괴로울 뿐이다. 현실이 고통인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해석이 고통스러울 뿐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의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다. 손쉽게 남 탓, 세상 탓, 너의 탓, 부모 탓으로 돌린다. 문제의 원인을 밖으로 돌리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때 자신은 단지 피해자일 뿐 나쁜 놈은 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것은 내 문제일 뿐이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과 지혜도 나 자신에게 주어지게 된다. 바로 그때 비로소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고 피해자라는 관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가 있다. 주위에서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더라도 그 모든 것을 내 의식의 분별이 만들어낸 환영이며 허상과 같은 것임을 알아 거기에 쉽게 끄달리거나 희말리지 않게 된다. 머리, 생각, 견해, 의식, 아름아리 분별심에 속지 않고 의식 너머의 모든 것을 분별하기 이전에 알아차리고 있는 본바탕에 자기 중심이 서 있게 된다. 깨달은 사람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손에 금방 줄 수 있을 것이라 여긴다. 무엇이든 바라는 것은 쉽게 해낼 힘과 신통력과 지혜를 갖추어야 이루어질 수 있고 그제서야 진짜 도인일 것이라고 여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깨달은 이는 그저 지금 이대로 살 뿐이다. 무언가를 더 바라거나 추구하지 않는다. 지금 이대로이길 바라니 그 바람은 언제나 이루어진 완료형의 상태이다.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진짜 진실을 얻는 자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생각 속의 일이 아닌가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지금 이대로이길 원하는 것이다. 지금 이대로 있을 때 온전한 만족과 깨어있음이 있다. 바로 그때 당신은 비로소 삶의 뿌리 내리게 된다. 진실 속에 있다. 이것이 참된 풍요이다. 일반적인 풍요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오고 가는 것이지만 이 풍요는 늘 한결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불교에서는 본류 급류라는 유명한 마주의 말이 있다. 참된 진리는 본래부터 늘 있는 것이며 지금 깨닫더라도 새로운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늘 있던 진실을 깨닫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본래적인 풍요 부요함이란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본래부터 늘 갖추어져 있었던 그러한 것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자신이 진짜 부자가 된다. 이 찐부자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부자였다가 가난해질 수가 없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늘 있는 자기의 참된 본래 면목 참 주인공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이다. 현실이야말로 진실이다. 지금 이대로의 이것이 전부이다. 지금 이대로의 당신과 당신의 삶이 그대로 진실이다. 그 진실을 살라. 상대방의 잘난 점을 부자인 점을 위대한 점을 훌륭한 점을 마음껏 칭찬하고 찬탄하라.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사실 그것은 나의 일이 맞다. 내가 칭찬하고 수의 찬탄할 때 그 공덕은 곧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 내가 나의 위대성을 발견한 것이다. 이 세상은 둘이 아니라 연결된 하나이기 때문이다. 대단한 사람 앞에서 부자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아도 좋다. 그의 잘난 점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찬탄하며 그의 부여함을 내 것처럼 기뻐하라. 그럼으로써 내 안에서 그 위대함과 풍요함을 발견하는 즐거움으로 삼아보자. 상대방의 위대한 점에 대해서 내일처럼 칭찬하고 찬탄하고 진심으로 내일처럼 기뻐할 때 놀랍게도 그의 위대한 덕목들이 내 것인 것처럼 나에게도 공명한다. 머지않은 미래에 그 위대한 점이 내게 깃들어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이 수의 찬탄의 공덕이다. 내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해 줄 때 상대방의 그 공덕은 곧 내 것이 된다. 불이법 너와 나는 참으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뻐할 때 우주에서는 그것을 내일이라고 보는 것이다. 내일처럼 기뻐할 때 그것은 곧 내일이 된다. 초등학교 5학년 어린 딸이 절에 간다는 엄마에게 스님께 대신 질문을 부탁했다. 자신이 느끼는 행복은 두 가지가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진짜 행복인지를 묻고 싶은 것이었다. 첫째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들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 기쁜 것이라고 했다. 좋은 성적을 얻거나 갖고 싶었던 문구류나 악세사리나 가방 등을 가졌을 때 느끼는 행복 말이다. 둘째는 그냥 가끔 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행복한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행복하기도 하고 학교에 가면서 학교에 가면서 날씨가 좋아서 그냥 행복해지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행복하기도 하다는 것이다. 전자는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을 때 느끼는 행복이다.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지고 만다. 생겨난 모든 것은 반드시 소멸된다는 생멸법의 특징이다. 그러나 후자는 이미 구족되어 있는 것에 대해 느끼는 행복이다. 하늘도 바람도 구름도 떠오르는 태양도 늘 거기에 있고 언제나 그것들과 마저할 수가 있다.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천연적으로 천부적으로 주어진 행복들이다. 노력해야만 주어지는 것들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예를 들면 돈 명예 권력 지위 물질 소유물 등에 집착하다 보면 당연한 행복을 누리는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 어른들의 삶이 바로 그렇다. 허나 이미 주어진 것들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것들이다.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곧장 죽을 것이다. 태양도 마찬가지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처럼 전부 다 공짜로 무한정 주어져 있다. 그러므로 공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의 귀함을 모른다. 이미 있는 것이 아닌 지금 수중에 없는 가짜 행복 유한한 행복을 추가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속에 당신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은 이미 구족되어 있다. 이미 충족되어 있다. 당신은 전혀 결핍되어 있지 않은 존재이다. 지금 이 순간에 이 단순함으로 돌아오라. 이 평범함으로 돌아오라. 풀벌레 소리로 당신의 현존을 채워보라. 뺨을 스치는 바람 속에서 모든 것은 충족될 것이다. 둘숨에 단순한 호흡 하나가 당신을 가득 채운다. 도대체 무엇이 부족한가? 생각으로 쫓겨가는 그 추구와 갈구를 버리고 분별과 망상의 생각을 잠시 내버려 둔 채 지금 여기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당신은 너는 추구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은행에 있는 돈 수십억 중에 몇 억을 날려버렸다고 해보자. 그때 우리는 매우 큰 상실감과 우울감과 괴로움에 빠져있게 될 것이다. 몇 날 며칠 아니 몇 달 몇 년을 고생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여기라는 현재 실상은 어떨까? 당신은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여기를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기에는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은 아침에 눈을 뜨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일도 할 것이다. 태양은 평소처럼 떠오를 것이고 바람은 불어오고 꽃은 피어날 것이다. 사실 생겨난 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의 생각이었을 뿐이 아닌가. 물론 수십억을 잃었을지라도 말이다. 그 생각을 붙잡지 않는다면 당신의 하루는 평소와 같을 것이다. 그 수십억이 바로 망상으로 만들어낸 허상이기 때문이다. 아파트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마다 일이 일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살 집이니 없는 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거기에 휘둘림 없이 그저 아무 일 없이 산다. 이처럼 실제인 것 같은 모든 것들은 사실 생각이고 망상일 뿐이다. 지금 여기에는 아무 일이 없다. 아무 일 없는 진실한 눈앞에 현재만을 살아보자. 그것이 진실이니 진실을 살라는 것이다. 그 진실에 뿌리 내리고 사는 삶은 얼마나 자유로울까 얼마나 가벼울까 괴로운 일이 있으면 괴롭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일어나도록 허용하고 그 속으로 뛰어들어 그것을 경험하라.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 괴롭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돈 없는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돈이 없는 상황을 마땅히 살도록 선택하라는 것이다. 그랬을 때 가난해서 괴롭다라는 생각으로 그 생각으로 인해 더욱 괴로워지는 두 번째 화자를 맞지 않게 된다. 그렇게 받아들였기에 그 상황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 것이다. 괴로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그 가난한 상황은 더욱 빠르게 지나간다. 괴로움이 소멸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의법이며 중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삶 속의 모든 괴로운 일을 만날 때 분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추워서 괴로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이 없어 괴로울 때 몸이 아파서 괴로울 때 욕을 얻어먹어서 괴로울 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로울 때 도대체 어디로 도망쳐야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이 없는 곳으로 가면 된다. 어디가 그것인가? 추울 때는 그 추위를 피해 달아나려고 애쓰지 말고 바로 나를 괴롭히는 그 추위 속으로 들어가 추워 죽을 각으로 그 추위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받아들여주는 것이다. 추위를 피해 달아나려고 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그 추위는 나와 둘로 나뉘게 되고 나와 추위는 둘로 나뉘어 싸우게 된다. 그러나 추위와 하나 되어 그 추위 속으로 뛰어들어서 추위를 피해 달아나려는 생각이 하나도 없으면 어떨까? 그저 추위 그 자체가 된다. 추위는 추위를 피해 달아나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하나가 되어 온전히 받아들여 그것이 될 때 그것은 더는 문제가 아니다. 돈이 없어 괴롭다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돈이 없는 지금 이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살아주어보라. 돈이 없다는 그 생각이 두 번째 화살이 되어 나를 더욱더 괴롭힐 뿐이다. 돈이 없다는 생각만 내려놓고 돈 없는 삶 속에 뛰어들면 더는 돈 없음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돈이 없어서 괴롭다는 생각 없이 그저 내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다. 보통 우리는 돈 버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등이 나에게 달린 일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사로잡히지만 사실 그것은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인연의 달린 일이다. 시절 인연이 와야 부자도 된다. 시절 인연이 갈 때가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을 면치 못할 수가 있다. 인연의 달린 일이지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다. 인연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나와 세상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법칙이다. 모든 것은 나 한 사람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우주적인 인연 전체가 버리는 일이라는 뜻이다.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싶어도 우주 전체를 운행시키는 원리인 연기법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시절 인연을 만나면 너무나도 쉽게 성공하고 돈도 굴러 들어온다. 그렇다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나 또한 연기법 인연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내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결과가 나타날 수 없다. 그러나 전적으로 나에게 달린 것은 아니니 최선은 다하되 결과는 우주적인 연기법에 내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전부이다. 다른 곳에 혹은 남들에게 혹은 미래에 있는 무언가를 원하고 있는가 그 순간 당신은 여기 없다. 그 생각을 믿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그것만을 원할 때 여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당신은 비로소 지금 여기에 도착하게 된다. 그 무엇도 추구하지 않는다. 추구하더라도 추구하는 데 집착하지 않는다. 미래에 무언가를 꿈꾸는 것은 좋다.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믿지만 않는다면 무엇을 원해도 좋다. 그 모든 생각, 추구, 바람들을 그저 왔다 가가는 손님처럼 여기고 진실이라고 믿지만 말아보자. 그 생각을 집착하지 않으면 당신은 지금 여기에서 완전하다. 언제나 지금 있는 것만이 진실이다. 현실이고 진실이다. 만약 당신이 시안부 인생을 선고받거나 머지않아 죽게 되었다면 그것을 없애줄 사람에게 내 전 재산이라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죽음 앞에는 아무리 많은 재산도 쓸모가 없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더라도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둘숨과 날숨 한 호흡과 바꿀 수는 없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평범한 살아있음은 누군가에게는 그 어떤 대단한 물질적 보상으로도 바꿀 수 없는 무언가이다. 바로 지금 당신은 모든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 누군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것을 만약 공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었을 것이다. 숨 쉴 수 있다는 이 당연한 사실조차 사실은 놀라운 신비이며 완전한 아름다움이다.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은 이토록 당연한 것 이미 구족되어 있는 것 우리가 늘 쓰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가졌다가 버릴 수 있는 것 당신에게로 왔다가 갈 수 있는 것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진짜는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하나의 진실이다. 당신의 생명 하나의 성품 이것이야말로 전부이고 우리는 그것을 늘 지니고 있고 쓰고 있다. 더 무엇을 바랄 것인가 지금 이대로이기를 바랄 때 그것이 본래 있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괴로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빨리 해결하여 건너뛰려 하지 말라. 그것은 경험되기 위해 찾아온 저 너머로부터의 선물이다. 그 너머가 바로 지금 이대로이고 나 자신이고 지금 이것이란 하나의 진실이다. 빨리 지나가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그것을 경험해주라. 나를 찾아온 모든 것들은 경험되기 위해 진리로서 온 것이다. 나를 괴롭히기 위해 찾아오는 것들은 없다. 오로지 우리를 돕기 위해 깨닫게 하려고 온다. 쌓여있는 채 묵혀두었던 그것들이 발산됨으로써 해결되기 위해 찾아온다. 그것을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기에 지금 그것이 나에게 벌어진 것이다. 그것이 해소되지 않고 내면에 쌓이게 되면 지금보다 더 큰 폭발로 나를 괴롭힐지 모른다. 그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을 흔히 업장 소멸이라고도 부르지만 업장이 두텁다는 의미를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크게 보면 그것은 나를 돕고 있다. 나를 찾아온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진실이며 진리로서 온다. 그 모든 번뇌는 그것이 곧 보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온다. 참된 치유는 모든 고통 통증 아픔 상처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다. 고통 통증 상처 아픔을 버리고 행복 완쾌 건강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나쁜 상태 없어야 할 상황 아픈 상태가 되어버린다. 통증과 고통이 나를 한 번 죽이고 내 생각이 이런 병든 나를 버리고 건강한 나로 옮겨가야 돼. 이렇게 말함으로써 지금 아픈 나를 또 한 번 죽여버린다. 이렇게 건강을 추구할 때 지금 이대로인 아픈 나는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전락하금한다. 진정한 치유는 고통 상처 통증은 없어져야만 한다는 자기 생각을 치유하는 것이다. 병의 피해자라는 생각을 치유해야 한다. 그리하여 진정한 치유는 지금 이대로의 아픈 나 상처 받은 나 고통스러운 나를 있는 그대로 깊이 받아들여주고 지금 이대로를 사랑해 줄 때 시작된다. 병 아픔 상처 통증이 깊이 온전히 받아들여질 때 온전히 내게서 허용될 때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때 더는 거부하지 않을 때 그때 그 아픔 상처 고통은 자신이 할 일을 다했기 위해 이제는 떠나야 할 일만이 남게 된다. 미워하면 미움받을 일이 생겨나고 증오하면 나를 증오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난다. 반대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감싸주면 주변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고마워하며 나를 감싸주는 따뜻한 인연들을 자꾸만 만나게 될 것이다. 우주는 언제나 내보낸 것이 곧 끌어당겨진다는 균형의 법칙에 따라 운행된다. 우주는 내가 내보내는 그러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가 균형에 맞게 다시 되돌려준다. 우리로서는 내보낸 것이 곧 끌어당겨지는 것이다. 이 모든 것에 적용되는 법칙이다. 말과 생각과 행동 물질과 정신세계에 아울러 적용된다. 내가 어떤 말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내보냈느냐에 따라 인생을 살면서 타인으로부터 어떤 말을 많이 듣고 타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며 타인이 내게 어떤 행동을 할지가 결정된다. 이것이 바로 신구의 사법이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창조된다. 신구의 사법이야말로 삶을 창조하는 세 가지 도구이다. 신구의 사법 가운데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매일매일 내보내고 있는가 생각해 볼 일이다. 거친 말을 내보내면 거친 말이 욕을 내보내면 욕이 사랑스러운 말을 내보내면 사랑스러운 말이 돌아올 것이다. 내가 타인에게 행한 말이 머지않을 미래에 내가 누군가에게 듣게 될 말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 주는 것은 곧 받는 것을 의미한다. 남들에게 물질적으로 나눠준다는 것은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다는 그 사실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내보내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이웃에게 기부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업에 따라 보가 오는데 업은 짓지 않고 과부만을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어 폭발적인 관심을 받은 책이 바로 시크릿이다. 부하와 명예와 권력과 건강과 그 밖의 모든 것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내용이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때론 무엇이든 끌어당길 수가 있다. 하지만 내보내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당기는 데 중점을 둔 것은 사람들의 구미에 더 와닿기 때문일 것이다. 끌어당기는 것에 중점을 두었을 때와 내보내는 것에 중점을 두었을 때 어떤 차이가 생길까?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으로 풍요로움을 느끼고 만족하면서 남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베풀어야 끌어당겨지니 말이다. 그런데 끌어당겨지는 데만 관심을 두면 계산적인 마음으로 베풀게 된다. 끌어당겨질 것을 염두에 두고 내보낸다는 말이다. 내가 부자가 되면 베풀어야지 이런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베풀게 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무주상보시라는 말이 있다. 즉 상에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하라는 것이다.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순수하게 보시하라는 것이다. 들어오는 것을 생각하고 내보내면 안 된다. 마음의 계산이 깔리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주의 근원적인 에너지가 붙지 않는다. 끌어당김의 법칙에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아니라 내보내면 법칙이라고 말한다. 내가 무엇을 세상에 내보낼지 무엇을 베풀지 어떤 업을 지을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끌어당김이라는 단어는 목적과 결과와 미래를 중요시한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무엇을 내보낼지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뿐이다. 목적과 미래와 결과에 치중하게 되면 순수성을 의심받게 되고 그런 마음에는 우주의 무한한 지혜와 자배의 힘이 붙지 않는다. 결코 우주를 감동하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을 끌어당길 것이냐가 아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내보낼 것인가이다.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얼마만큼 밝히고 떠날 수 있는가? 내가 내보낼 것으로 인해 세상이 얼마만큼 밝아졌는가?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내보내므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행복해할 것인가? 여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나 스스로가 만족스럽고 풍요롭고 충분하며 지금 이대로 완전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존재해야 한다. 충만함으로 존재할 때는 저절로 충만함이 새어나온다. 풍요가 퍼져나간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저절로 풍요, 만족, 감사, 사랑, 행복, 지혜를 내보내는 공덕신으로 변한다. 어두운 파장을 내보내면 그 사람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 우주법계를 어둡게 만드는 것이다. 우주법계는 너와 나라는 경계가 없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이다. A라는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무시하고 욕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그것은 우주법계를 무시하고 법계를 욕하는 것이다. 부처님을 욕하는 것이다. 결국 고스란히 돌아온다. 우주법계에서는 내보내는 것이 돌아올 뿐이지 높다 낮다라는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보내는 것이 바로 돌아올 뿐이다. 10억을 번다는 것은 대단한 얘기가 아닌가 100억을 끌어당긴다는 것은 더욱더 대단한 얘기다. 그러나 우리는 내 인생에서 100억을 벌 수 있을까? 100억은 내 인생에서 꿈같은 돈이야.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이 묶여있다. 한계선을 만들고 스스로 딱 닫아놓는 것이다. 우주법계는 내가 정해놓은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물론 스스로 정해놨으나 과거 전생에 복지은 것이 워낙 많다면 생각 에너지를 복 에너지가 넘을 수는 없다. 그러나 스스로 한계선이라는 울타리를 만들면 우주법계는 애써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마음을 어떤 기준에 두느냐에 따라 우주법계는 항상 그것을 보내줄 뿐이다. 따라서 받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을 먼저 내보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한다. 친구가 좀 더 나한테 잘해주길 바라고 배우자가 좀 더 나에게 잘해주길 바란다. 나한테 좀 더 잘해줄 수 없을까 하고 마음으로든 말로든 부족한 걸 자꾸 보내니 상대방이 나아질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부족함을 내보내면 상대는 부족한 부분을 나에게 보여준다. 상대의 잘못이 아니다. 이는 우주의 법칙이다. 반면에 내가 먼저 친절하고 잘 대해주면 따뜻하게 말하기 시작하면 놀랍도록 빠르게 그는 변화할 것이다. 자신이 바뀌지 않고는 결코 내 인연이 바뀔 수 없다. 내 의식이 성숙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 성숙할 수 없다. 내가 먼저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야 나 또한 무한한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 내가 하는 딱 그만큼만 돌려받을 수가 있다. 내보내지도 않았는데 돌아올 리가 마마하다. 그래서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것이다.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우주법계가 변할 수가 없다. 세상은 그대로일지라도 마음 공부를 하기 전과 후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다르다. 큰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큰 좌절과 불행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내보내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내보내며 사는지를 살펴야 한다. 사랑을 내보내고 감사를 내보내고 만족을 내보내고 풍요를 내보내려면 내가 사랑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며 진정으로 만족하며 풍요로움을 느껴야 한다. 그것이 먼저이다. 죽기 직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만일 일주일 후에 죽게 된다면 무엇을 할까? 생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도 계속 끌어당기며 살까? 아니다. 내보내며 살 것이다. 죽기 직전이며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더 쌓고 모으려고 사는 사람은 없다. 죽기 직전에는 누구나 사랑을 내보내고 물질도 내보내고 못했던 따뜻한 말과 마음을 베풀 것이다.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 직전 삶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저절로 깨달아 실천한다. 그런데 죽음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죽기 직전에라도 알게 되면 뒤늦게 깨닫고 본질적인 것들을 할지 모르겠지만 삶은 우리에게 죽을 때를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 바로 내일이 될지 몇 시간 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정리할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하고 살아야 한다. 죽기 직전에 가서야 비로소 조금 더 나누고 살 걸 조금 더 베풀고 살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보낼 것을 결정짓고 실천해야 한다. 무엇을 끌어당겨 모을 것이냐가 아니라 무엇을 내보낼까를 고민해야 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아닌 내보내기의 법칙에 마음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내보내는 것이 곧 당겨지는 것이니 말이다. 나는 오늘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무엇을 내보내고 있는지를 살피며 살아야 한다. 내가 내보내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얼마나 더 어두워졌는지 얼마나 더 밝아졌는지를 늘 염두에 둬야 한다. 끊임없이 삶을 지켜보고 내 것을 많이 내보내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더 가져볼까 더 소유할까 더 끌어당겨볼까 이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더 베풀까 더 나눌까 내 것을 더 내보낼까 이렇게 사유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이다. 참된 행복 풍요는 외적인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다. 마음에 달렸다. 마음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 곧장 바로 이것을 깨닫는다. 지금 여기에서 본래 충족되어 있다는 사실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는 사실을 그런 사람은 부타와 예수처럼 저 광야 속에서도 충분히 충만하며 구족되어 있고 완전할 것이다. 다만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남들과 비교하고 분별함으로써 이 완전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자기 생각 속에 가난으로 가두고 있다. 생각 속에서는 언제나 가난하고 불행하며 여전히 궁핍하다. 여전히 해야 될 일이 넘쳐나고 더 벌어야 하고 그러려면 잠시도 쉬지 말고 일해야 한다.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돈을 많이 버는 쪽을 선택하더라도 좋은 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자신을 돕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돈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돈을 나쁘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돈에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다. 돈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쓸 때 즉 아상을 강화하고 이기심과 아집을 키우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때 나빠진다. 반대로 아상을 타파하는 방향으로 사용된다면 돈은 좋은 것이 된다. 이타적으로 베풀고 나누고 타인을 돕는 용도로 사용되어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쓰인다면 돈은 많이 벌어도 좋다. 또한 지혜와 배움 명성과 영성 배품 등에 종교적 실천 등을 위해 돈이 쓰일 때도 그 돈은 아름다운 것이 된다. 따라서 돈을 벌어 행복해지고 싶다면 나 개인만을 위해 쓸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남을 위해 쓰겠다라는 정신이 바탕이 돼야 한다. 이 정신이 토대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행복하고 벌어도 행복하고 번 이후에 다시 베풀면서도 행복할 수가 있다. 그러나 아상과 아집 이기심에 쌓인 사람은 돈을 번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없다. 오히려 자신에게 독이 될 수가 있다.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며 빌지만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하고 빈다는 것은 현재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것은 나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를 내보내는 것이다. 생각 에너지로 나는 가난하다는 것을 내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원하는 마음이 우리를 가난하고 굶픽하게 만든다. 사소한 친절 작은 나눔에서 시작하라. 우주는 우리에게 크고 대단한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저질러 친절을 베풀고 어려운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말로서 위로를 전하며 밥을 굶고 있는 이웃에게 라면 한 박스를 사서 따뜻한 말과 함께 전해주는 것으로도 무한한 자비는 실천이 된다. 작고 사소한 봉사와 나눔과 친절이라고 해서 그 속에 담긴 정신까지 작고 사소한 것은 아니다. 아주 작은 하나의 실천과 변화 속에 무한한 자비와 사랑이 담겨 있다. 바로 그 하나의 실천으로부터 모든 것은 시작된다. 수많은 감동적인 나눔과 사랑 기부의 이야기들은 언제나 작고 소박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작고 하찮다고 생각되는 것 다른 중요한 일이 다른 중요한 할 일이 많아서 거기에 쓸 에너지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 어쩌면 그 속에 우주가 당신에게 기대하며 당신이 꼭 해야만 하는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한 일이 보이지 않는 더 깊은 차원에서는 더욱 중대한 일일 수도 있다. 우연히 마주친 어린아이에게 베푼 친절과 나눔이 한 소년 소녀 가장을 살릴 수도 있고 지나가는 말로 내뱉은 한 마디가 그를 절망으로 빠트릴 수도 있으며 별 생각 없이 건넨 조언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뒤바꿀 수도 있다. 어릴 적 기차 안에서 잠시 만난 20대쯤 되어 보이는 누이의 해맑은 웃음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의 가슴을 따뜻하게 녹여주고 있다. 두어 시간 남짓 그분은 나와 놀아준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나와 함께 매우 즐겁게 놀았다. 놀아준 것은 하나의 일이지만 함께 논 것은 전혀 힘든 것이 아니며 그 순간에 온전히 현존하는 것과 같다. 어른이 아이 앞에서 온전히 현존하며 놀 때 그 현존의 에너지는 매우 강한 영적 인상을 남긴다. 바로 그 작고 사소한 노는 일이 바로 나에게는 오래도록 각인이 되어 삶에 빛나던 순간으로 기억되듯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이 우주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귀하고도 깨어남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우주를 밝히는 일은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일은 그다지 거창하거나 대단한 어떤 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행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친절과 도움 현존 속에서의 나눔과 놀이조차 누군가에게 삶을 일깨우는 큰 힘이 되거나 우주를 밝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먼저 행동하고 먼저 말로 표현하게 된다면 머지않아 우리의 의식도 변화하게 될 것이다. 부자업을 짓는 일은 처음 시작하기가 어렵지 한 번 하면 두 번은 더 쉽고 세 번 네 번째부터는 저절로 된다. 그것이 업보의 법칙을 실천하는 길이다. 습관을 들이는 것이기에 업습이라고도 한다. 많은 돈을 후원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적은 돈 후원하기를 업습을 쌓기 위해 자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될 수가 있다. 그것부터 해보는 것이다. 머릿속에서만 많이 생각하고 다짐하는 것보다 미미하고 소박한 것일지라도 저질러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더 큰 힘을 가진다. 그리고 그 저지른 말과 행동은 곧장 선업으로 쌓여 과보를 가져다 줄 것이다. 부자가 되려면 먼저 부자의 마음을 연습해야 한다. 풍요의 의식이 돈을 끌어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벌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인 풍요의 의식을 연습해야 한다. 마음이 풍요로우면 저절로 물질도 풍요로워지기 때문이다. 언제나 우선권은 마음에 있다. 마음이 부자가 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풍요를 담을 수가 있겠는가. 그릇이 작으면 아무리 많은 비가 쏟아져 내려도 그릇 크기만큼만 담기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흘러내릴 수밖에 없다. 이 말들이 어찌 보면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백장, 임재 등 수많은 깨달은 선사 스님들께서는 바른 안목을 갖추었다면 하룻밤에 황금 만냥을 써도 좋다라고 했다. 다만 바르게 깨닫지 못했다면 쌀 한 톨도 소화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깨달은 입장에서는 황금과 똥이 다르지 않다. 부자와 가난이 다르지 않다. 다만 인연 따라 쓸 뿐이지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근본이 텅 빈 것임을 깨닫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려면 먼저 나란 존재 자체가 본래 완전하고 풍요로움을 알아야 한다. 마음이 풍요로워지면 물질은 언제나 마음을 뒤따른다. 먼저 업을 짓고 행동으로 옮겨보자. 몸으로 베풀고 말로 베풀고 생각으로도 베푼다면 그 업의 토대 위에 풍요의 결과가 생길 것이다. 부처님 말씀하신 업보의 법칙은 당연한 것이다. 이기적인 부자가 되지 말고 베풀 수 있는 부자가 되어보자. 모두와 함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한 부자가 되어보자.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나눌 수 있는 부자가 되어보자. 나아가 지금 이대로 본래 풍요로움을 깨닫는 진정한 부자가 되어보자. 느끼는 바대로 삶은 창조된다. 예를 들면 최근 일주일간을 돌이켜보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느낌이 나의 삶에 가장 크게 작용했는가. 행복 기쁨 즐거움 아니면 불안이나 답답함 괴로움 내가 현재를 무엇을 느끼느냐에 따라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무언가를 느끼고 있음과 동시에 미래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느끼고 누리는 것이 미래에 창조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무엇을 느낄지는 내가 결정한다. 힘든 상황에 부닥쳤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쁜 느낌인 것은 아니다. 쉬운 비유를 한번 들어보자. 밥과 김치를 먹고 있다. 그건 나쁜 느낌일까? 좋은 느낌일까? 사실 김치를 반찬으로 밥을 먹고 있다는 그 상황 속에서는 좋거나 나쁜 것 그 무엇도 없다. 그저 중립일 뿐이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그것은 괴로운 느낌이 들어오기도 하고 즐거운 느낌이 들어오기도 한다. 한 달씩 굶은 일하면 김치와 밥만을 가지고도 꿀맛 같다고 느낄 수가 있다. 반면 갑자기 몰락한 일하면 그 상황을 비참하다고 느낄 수가 있다. 덥다는 상황은 중립이다. 그 자체에는 좋거나 나쁜 느낌이 없다. 한여름에 땀 흘려 일하는 사람에게 열기는 싫고 나쁘며 찝찝한 느낌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산화에 있는 사람은 그보다 더한 더위 속에서도 시원하다라고 말한다.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 많은 땀은 행복한 것일 수도 있다. 즉, 덥다는 그 상황이 느낌을 결정으로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덥다는 상황에 대한 나의 해석, 판단, 생각이 그것에 대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어떤 상황 자체가 그것에 대한 느낌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느낄 것이냐에 대한 결정권은 언제나 자신에게 있다.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다. 언젠가 설악산에 단풍을 구경하러 갔다. 어찌나 차가 막히던지 입구에서부터 도통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차가 막히는 것은 좀 불편했지만 단풍은 참 아름다웠다. 꽉 막힌 도로 정도는 충분히 감사할 만했다. 그것보다는 놀라운 설악의 단풍을 감사하는 것이 더 없는 기쁨이었기 때문이다. 꽉 막힌 도로와 아름다운 단풍처럼 우리 주변에는 항상 나쁜 일과 좋은 일이 동시에 있다. 거기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느 쪽에 마음을 기울여 어떤 감정을 선택할 것인지는 언제나 나의 선택일 뿐이다. 작은 것 속에서 행복을 찾아내고 작은 행복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감각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 작고 여린 것들 속에서도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더 크고 많은 행복을 창조하는 놀라운 방법을 채득한 것이다. 보통 많은 현대인들은 스스로 불행한 삶을 창조한다. 스트레스에 찌들고 자극적인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느낌이 둔감해지기 때문이다.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육군이라는 감각기관인 눈, 귀, 코, 혀, 몸 뜻은 자극적인 것을 찾아 헤맨다. 더욱 자극적인 것을 봐야 흥미를 느끼고 더 크게 음악을 들어야 흥을 느끼게 된다. TV에 나오는 가수들만 봐도 자극적인 의상과 현란한 음악은 기본이다. 이런 것에 익숙해진 우리는 클래식과 같은 잔잔한 음악이나 자연이 빚어내는 바람소리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잃었다. 바로 그 감각을 되찾는 일이야말로 행복한 삶을 창조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러면 아무리 힘든 상황에 부닥쳐도 그 속에서 희망과 행복을 찾게 될 것이다.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는 기쁜 일이 없어도 지금 이렇게 활짝 드러나 있는 본연의 기쁨과 충만을 오롯이 만끽하며 기뻐하는 사람은 드물다. 만들어낸 결과나 보상 대상으로 인한 기쁨도 좋지만 내가 애써 만들어내지 않아도 본래부터 주어져 있던 있는 그들의 것이 가져다주는 근원적인 기쁨과 평안 이 충만한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마음부자가 아닐까 사실 없었던 것이 생겨나서 기쁜 것은 그것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진다. 그러나 본래부터 주어져 있던 본연의 것들에게 기쁨을 누리는 감각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다. 공기, 호흡, 자연, 햇살, 물 한 모금 지금 이렇게 있는 이 있음 깨어있는 존재 이런 것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본래부터 있던 것들이다. 매일매일 무엇을 느끼느냐에 한번 집중을 해보기를 바란다. 내가 오늘 하루 느끼는 감정은 어땠는가를 살펴보자. 매 순간 매 시간을 기억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기는 있었던 일을 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오늘 하루 무엇을 느꼈는지를 쓰는 느낌일기이다. 생각을 쓰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쓰는 것이다. 느끼고 누리고 만끽한 것을 쓰는 것이 일기장이다. 보통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지식이 많으면 보는 것을 제한한다. 지식으로 한번 걸러서 보기 때문이다. 물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열린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충분히 느끼고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에 의학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 수업입니다. 저자는 법상 출판사는 마음의 숲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법상 동국대 대학원에서 불교를 공부하다 발심 출가한 뒤 오랜 세월 깨달음을 찾았다. 불교의 가르침은 물론 동소고금의 영성, 종교, 명상단체와 역사 속의 성자와 스승 등을 두루 찾았으며 갈고 따깝고 절망했다. 결국 돌고 돌아 방편을 뺀 초기 불교와 선불교의 눈뜸에서 더 이상 찾지 않을 수가 있었다. 주요 저서로는 눈부신 오늘 육조단경과 마음공부, 반야심경과 선공부가 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에서는 바른 안목을 요구할 뿐 행동을 문제삼지 않는다. 사실 불교에서는 부자와 가난, 부자가 되려는 행동 등을 문제삼지 않는다. 바른 정신, 바른 안목, 즉 부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지혜를 가질 것을 설할 뿐이다. 바른 지혜와 안목을 갖춘다면 부자가 되어도 좋고 가난해도 좋다. 옛 선사 스님들은 바른 견해를 지닌 자라면 하룻밤에 황금 만량을 써도 좋다라는 말을 하곤 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삶에 대한 부에 대한 바른 견해와 안목 그리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부자와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고 삿댄 방식으로 부와 명예를 추구하며 결국 그로 인해 괴로워진다. 이 책에서는 부자와 돈 그 자체를 문제삼지 않는다. 그 부자와 돈을 벌고자 하는 그 욕망의 저변에 깔려있는 근원적인 자기 마음을 깨닫도록 이끈다. 올바른 안목을 갖추게 되면 과도한 애쓰음이 없지도 더 쉽게 돈을 벌 수도 있을 것이고 돈에 대한 열정은 있으되 집착은 내려놓기에 오히려 더 쉽게 저절로 부자가 될 수도 있으며 행여 부자가 되지 못했을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돈이 있고 없음에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은 그저 하나의 놀이 도구가 된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기에 오히려 더 쉽고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가 있다. 돈이 많고 적음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이 깊이 뿌리 내리게 된다. 안목이 갖추어지면 부자도 좋고 가난도 좋다. 그 양쪽이 모두 아름답다. 비로소 부와 돈에서 자유로워진다. 가난하다는 생각이 있을 뿐 가난은 없다. 같은 일을 하며 같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은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부족함의 세상을 원망하며 살 수가 있다. 같은 환경 속에서 한 사람은 부자를 경험하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을 경험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은 자기 의식의 문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환경 자체는 그저 있는 그대로일 뿐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다. 사람의 생각, 판단, 분별, 의식 속에서 그 환경에 대한 자기반의 해석이 천차만별로 드러날 뿐이다. 그래서 이를 불교에서는 만법 유식이라 불렀다. 일체의 모든 것이 곧 자기 의식의 나타남일 뿐이라는 것이다. 괴로운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나의 해석이 괴로울 뿐이다. 현실이 고통인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해석이 고통스러울 뿐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의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다. 손쉽게 남 탓, 세상 탓, 너의 탓, 부모 탓으로 돌린다. 문제의 원인을 밖으로 돌리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때 자신은 단지 피해자일 뿐 나쁜 놈은 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것은 내 문제일 뿐이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과 지혜도 나 자신에게 주어지게 된다. 바로 그때 비로소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고 피해자라는 관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가 있다. 주위에서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더라도 그 모든 것을 내 의식의 분별이 만들어낸 환영이며 허상과 같은 것임을 알아 거기에 쉽게 끄달리거나 희말리지 않게 된다. 머리, 생각, 견해, 의식, 아르마리 분별심에 속지 않고 의식 너머의 모든 것을 분별하기 이전에 알아차리고 있는 본바탕에 자기 중심이 서 있게 된다. 깨달은 사람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손에 금방 줄 수 있을 것이라 여긴다. 무엇이든 바라는 것은 쉽게 해낼 힘과 신통력과 지혜를 갖추어야 이루어질 수 있고 그제서야 진짜 도인일 것이라고 여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깨달은 이는 그저 지금 이대로 살 뿐이다. 무언가를 더 바라거나 추구하지 않는다. 지금 이대로이길 바라니 그 바람은 언제나 이루어진 완료형의 상태이다.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진짜 진실을 얻는 자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생각 속의 일이 아닌가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지금 이대로이길 원하는 것이다. 지금 이대로 있을 때 온전한 만족과 깨어있음이 있다. 바로 그때 당신은 비로소 삶의 뿌리 내리게 된다. 진실 속에 있다. 이것이 참된 풍요이다. 일반적인 풍요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오고 가는 것이지만 이 풍요는 늘 한결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불교에서는 본류, 급류라는 유명한 마주의 말이 있다. 참된 진리는 본래부터 늘 있는 것이며 지금 깨닫더라도 새로운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늘 있던 진실을 깨닫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본래적인 풍요 부유함이란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본래부터 늘 갖추어져 있었던 그러한 것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자신이 진짜 부자가 된다. 이 찐부자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부자였다가 가난해질 수가 없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늘 있는 자기의 참된 본래 면목 참 주인공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이다. 현실이야말로 진실이다. 지금 이대로의 이것이 전부이다. 지금 이대로의 당신과 당신의 삶이 그대로 진실이다. 그 진실을 살라. 상대방의 잘난 점을 부자인 점을 위대한 점을 훌륭한 점을 마음껏 칭찬하고 찬탄하라.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사실 그것은 나의 일이 맞다. 내가 칭찬하고 수의 찬탄할 때 그 공덕은 곧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 내가 나의 위대성을 발견한 것이다. 이 세상은 둘이 아니라 연결된 하나이기 때문이다. 대단한 사람 앞에서 부자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아도 좋다. 그의 잘난 점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찬탄하며 그의 부여함을 내 것처럼 기뻐하라. 그러므로서 내 안에서 그 위대함과 풍요함을 발견하는 즐거움으로 삼아보자. 상대방의 위대한 점에 대해서 내일처럼 칭찬하고 찬탄하고 진심으로 내일처럼 기뻐할 때 놀랍게도 그의 위대한 덕목들이 내 것인 것처럼 나에게도 공명한다. 머지않은 미래에 그 위대한 점이 내게 깃들어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이 수의 찬탄의 공덕이다. 내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해 줄 때 상대방의 그의 공덕은 곧 내 것이 된다. 불이법 너와 나는 참으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뻐할 때 우주에서는 그것을 내일이라고 보는 것이다. 내일처럼 기뻐할 때 그것은 곧 내일이 된다. 초등학교 5학년 어린 딸이 절에 간다는 엄마에게 스님께 대신 질문을 부탁했다. 자신이 느끼는 행복은 두 가지가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진짜 행복인지를 묻고 싶은 것이었다. 첫째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들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 기쁜 것이라고 했다. 좋은 성적을 얻거나 갖고 싶었던 문구류나 악세사리나 가방 등을 가졌을 때 느끼는 행복 말이다. 둘째는 그냥 가끔 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행복한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행복하기도 하고 학교에 가면서 날씨가 좋아서 그냥 행복해지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행복하기도 하다는 것이다. 전자는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을 때 느끼는 행복이다.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지고 만다. 생겨난 모든 것은 반드시 소멸된다는 생멸법의 생멸법의 특징이다. 그러나 후자는 이미 구족되어 있는 것에 대해 느끼는 행복이다. 하늘도 바람도 구름도 떠오르는 태양도 늘 거기에 있고 언제나 그것들과 마저 할 수가 있다.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천연적으로 천부적으로 주어진 행복들이다. 노력해야만 주어지는 것들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예를 들면 돈 명예 권력 지위 물질 소유물 등에 집착하다 보면 당연한 행복을 누리는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 어른들의 삶이 바로 그렇다. 허나 이미 주어진 것들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것들이다.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곧장 죽을 것이다. 태양도 마찬가지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처럼 전부 다 공짜로 무한정 주어져 있다. 그러므로 공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의 귀함을 모른다. 이미 있는 것이 아닌 지금 수중에 없는 가짜 행복 유한한 행복을 추가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속에 당신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은 이미 구족되어 있다. 이미 충족되어 있다. 당신은 전혀 결핍되어 있지 않은 존재이다. 지금 이 순간에 이 단순함으로 돌아오라. 이 평범함으로 돌아오라. 풀벌레 소리로 당신의 현존을 채워보라. 뺨을 스치는 바람 속에서 모든 것은 충족될 것이다. 둘숨에 단순한 호흡 하나가 당신을 가득 채운다. 도대체 무엇이 부족한가? 생각으로 쫓겨가는 그 추구와 갈구를 버리고 분별과 망상의 생각을 잠시 내버려 둔 채 지금 여기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당신은 너는 추구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은행에 있는 돈 수십억 중에 몇 억을 날려버렸다고 해보자. 그때 우리는 매우 큰 상실감과 우울감과 괴로움에 빠져있게 될 것이다. 몇 날 며칠 아니 몇 달 몇 년을 고생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여기라는 현재 실상은 어떨까? 당신은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여기를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기에는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은 아침에 눈을 뜨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일도 할 것이다. 태양은 평소처럼 떠오를 것이고 바람은 불어오고 꽃은 피어날 것이다. 사실 생겨난 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의 생각이었을 뿐이 아닌가. 물론 수십억을 잃었을지라도 말이다. 그 생각을 붙잡지 않는다면 당신의 하루는 평소와 같을 것이다. 그 수십억이 바로 망상으로 만들어낸 허상이기 때문이다. 아파트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마다 일이 일비할 수 있겠지만 내가 살 집이니 없는 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거기에 휘둘림 없이 그저 아무 일 없이 산다. 이처럼 실제인 것 같은 모든 것들은 사실 생각이고 망상일 뿐이다. 지금 여기에는 아무 일 없다. 아무 일 없는 진실한 눈앞에 현재만을 살아보자. 그것이 진실이니 진실을 살라는 것이다. 그 진실에 뿌리 내리고 사는 삶은 얼마나 자유로울까 얼마나 가벼울까 괴로운 일이 있으면 괴롭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일어나도록 허용하고 그 속으로 뛰어들어 그것을 경험하라.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 괴롭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돈 없는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돈이 없는 상황을 마땅히 살도록 선택하라는 것이다. 그랬을 때 가난에서 괴롭다라는 생각으로 그 생각으로 인해 더욱 괴로워지는 두 번째 화자를 맞지 않게 된다. 그렇게 받아들였기에 그 상황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 것이다. 괴로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그 가난한 상황은 더욱 빠르게 지나간다. 괴로움이 소멸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의법이며 중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삶 속의 모든 괴로운 일을 만날 때 분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추워서 괴로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이 없어 괴로울 때 몸이 아파서 괴로울 때 욕을 얻어먹어서 괴로울 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로울 때 도대체 어디로 도망쳐야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이 없는 곳으로 가면 된다. 어디가 그것인가? 추울 때는 그 추위를 피해 달아나려고 애쓰지 말고 바로 나를 괴롭히는 그 추위 속으로 들어가 추워 죽을 각으로 그 추위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받아들여주는 것이다. 추위를 피해 달아나려고 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그 추위는 나와 둘로 나뉘게 되고 나와 추위는 둘로 나뉘어 싸우게 된다. 그러나 추위와 하나 되어 그 추위 속으로 뛰어들어서 추위를 피해 달아나려는 생각이 하나도 없으면 어떨까? 그저 추위 그 자체가 된다. 추위는 추위를 피해 달아나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하나가 되어 온전히 받아들여 그것이 될 때 그것은 더는 문제가 아니다. 돈이 없어 괴롭다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돈이 없는 지금 이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살아주어보라. 돈이 없다는 그 생각이 두 번째 화살이 되어 나를 더욱더 괴롭힐 뿐이다. 돈이 없다는 생각만 내려놓고 돈 없는 삶 속에 뛰어들면 더는 돈 없음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돈이 없어서 괴롭다는 생각 없이 그저 내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다. 보통 우리는 돈 버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등이 나에게 달린 일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사로잡히지만 사실 그것은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인연의 달린 일이다. 시절 인연이 와야 부자도 된다. 시절 인연이 갈대가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을 면치 못할 수가 있다. 인연에 달린 일이지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다. 인연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나와 세상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법칙이다. 모든 것은 나 한 사람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우주적인 인연 전체가 버리는 일이라는 뜻이다.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싶어도 우주 전체를 운행시키는 원리인 연기법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시절 인연을 만나면 너무나도 쉽게 성공하고 돈도 굴러 들어온다. 그렇다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나 또한 연기법 인연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내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결과가 나타날 수 없다. 그러나 전적으로 나에게 달린 것은 아니니 최선은 다하되 결과는 우주적인 연기법에 내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전부이다. 다른 곳에 혹은 남들에게 혹은 미래에 있는 무언가를 원하고 있는가 그 순간 당신은 여기 없다. 그 생각을 믿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그것만을 원할 때 여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당신은 비로소 지금 여기에 도착하게 된다. 그 무엇도 추구하지 않는다. 추구하더라도 추구하는 데 집착하지 않는다. 미래의 무언가를 꿈꾸는 것은 좋다.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믿지만 않는다면 무엇을 원해도 좋다. 그 모든 생각, 추구, 바람들을 그저 왔다가 가는 손님처럼 여기고 진실이라고 믿지만 말아보자. 그 생각을 집착하지 않으면 당신은 지금 여기에서 완전하다. 언제나 지금 있는 것만이 진실이다. 현실이고 진실이다. 만약 당신이 시안부 인생을 선고받거나 머지않아 죽게 되었다면 그것을 없애줄 사람에게 내 전 재산이라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죽음 앞에는 아무리 많은 재산도 쓸모가 없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더라도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둘숨과 날숨 한 호흡과 바꿀 수는 없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평범한 살아있음은 누군가에게는 그 어떤 대단한 물질적 보상으로도 바꿀 수 없는 무언가이다. 바로 지금 당신은 모든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 누군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것을 만약 공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었을 것이다. 숨 쉴 수 있다는 이 당연한 사실조차 사실은 놀라운 신비이며 완전한 아름다움이다.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은 이토록 당연한 것 이미 구족되어 있는 것 우리가 늘 쓰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가졌다가 버릴 수 있는 것 당신에게로 왔다가 갈 수 있는 것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진짜는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하나의 진실이다. 당신의 생명 하나의 성품 이것이야말로 전부이고 우리는 그것을 늘 지니고 있고 쓰고 있다. 더 무엇을 바랄 것인가 지금 이대로이기를 바랄 때 그것이 본래 있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괴로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빨리 해결하여 건너뛰려 하지 말라. 그것은 경험되기 위해 찾아온 저 너머로부터의 선물이다. 그 너머가 바로 지금 이대로이고 나 자신이고 지금 이것이란 하나의 진실이다. 빨리 지나가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그것을 경험해주라. 나를 찾아온 모든 것들은 경험되기 위해 진리로서 온 것이다. 나를 괴롭히기 위해 찾아오는 것들은 없다. 오로지 우리를 돕기 위해 깨닫게 하려고 온다. 쌓여있는 채 묵혀두었던 그것들이 발산됨으로써 해결되기 위해 찾아온다. 그것을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기에 지금 그것이 나에게 벌어진 것이다. 그것이 해소되지 않고 내면에 쌓이게 되면 지금보다 더 큰 폭발로 나를 괴롭힐지 모른다. 그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을 흔히 업장 소멸이라고도 부르지만 업장이 두텁다는 의미를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크게 보면 그것은 나를 돕고 있다. 나를 찾아온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진실이며 진리로써 온다. 그 모든 번뇌는 그것이 곧 보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온다. 참된 치유는 모든 고통, 통증, 아픔, 상처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다. 고통, 통증, 상처 아픔을 버리고 행복, 완쾌 건강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나쁜 상태 없어야 할 상황 아픈 상태가 되어버린다. 통증과 고통이 나를 한 번 죽이고 내 생각이 이런 병든 나를 버리고 건강한 나로 옮겨가야 돼 이렇게 말함으로써 지금 아픈 나를 또 한 번 죽여버린다. 이렇게 건강을 추구할 때 지금 이대로인 아픈 나는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전락하금한다. 진정한 치유는 고통, 상처 통증은 없어져야만 한다는 자기 생각을 치유하는 것이다. 병의 피해자라는 생각을 치유해야 한다. 그리하여 진정한 치유는 지금 이대로의 아픈 나 상처받은 나 고통스러운 나를 있는 그대로 깊이 받아들여주고 지금 이대로를 사랑해 줄 때 시작된다. 병, 아픔, 상처 통증이 깊이 온전히 받아들여질 때 온전히 내게서 허용될 때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때 더는 거부하지 않을 때 그때 그 아픔, 상처, 고통은 자신이 할 일을 다했기에 이제는 떠나야 할 일만이 남게 된다. 미워하면 미움받을 일이 생겨나고 증오하면 나를 증오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난다. 반대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감싸주면 주변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고마워하며 나를 감싸주는 따뜻한 인연들을 자꾸만 만나게 될 것이다. 우주는 언제나 내보낸 것이 곧 끌어당겨진다는 균형의 법칙에 따라 운행된다. 우주는 내가 내보내는 그러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가 균형에 맞게 다시 되돌려준다. 우리로서는 내보낸 것이 곧 끌어당겨지는 것이다. 이 모든 것에 적용되는 법칙이다. 말과 생각과 행동 물질과 정신세계에 아울러 적용된다. 내가 어떤 말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내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을 살면서 타인으로부터 어떤 말을 많이 듣고 타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이시며 타인이 내게 어떤 행동을 할지가 결정된다. 이것이 바로 신구의 삼업이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창조된다. 신구의 삼업이야말로 삶을 창조하는 세 가지 도구이다. 신구의 삼업 가운데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매일매일 내보내고 있는가 생각해 볼 일이다. 거친 말을 내보내면 거친 말이 욕을 내보내면 욕이 사랑스러운 말을 내보내면 사랑스러운 말이 돌아올 것이다. 내가 타인에게 행한 말이 머지않을 미래에 내가 누군가에게 듣게 될 말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 주는 것은 곧 받는 것을 의미한다. 남들에게 물질적으로 나누어 준다는 것은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다는 그 사실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내보내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이웃에게 기부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업에 따라 보가 오는데 업은 짓지 않고 과부만을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어 폭발적인 관심을 받은 책이 바로 시크릿이다. 부와 명예와 권력과 건강과 그 밖의 모든 것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내용이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때론 무엇이든 끌어당길 수가 있다. 하지만 내보내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당기는 데 중점을 둔 것은 사람들의 구미에 더 와닿기 때문일 것이다. 끌어당기는 것에 중점을 두었을 때와 내보내는 것에 중점을 두었을 때 어떤 차이가 생길까?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으로 풍요로움을 느끼고 만족하면서 남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베풀어야 끌어당겨지니 말이다. 그런데 끌어당겨지는 데만 관심을 두면 계산적인 마음으로 베풀게 된다. 끌어당겨질 것을 염두에 두고 내보낸다는 말이다. 내가 부자가 되면 베풀어야지. 이런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베풀게 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무주상보시라는 말이 있다. 즉 상에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하라는 것이다.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순수하게 보시하라는 것이다. 들어오는 것을 생각하고 내보내면 안 된다. 마음의 계산이 깔리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주의 근원적인 에너지가 붙지 않는다. 끌어당김의 법칙에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아니라 내보내면 법칙이라고 말한다. 내가 무엇을 세상에 내보낼지 무엇을 베풀지 어떤 업을 지을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끌어당김이라는 단어는 목적과 결과와 미래를 중요시한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무엇을 내보낼지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뿐이다. 목적과 미래와 결과에 치중하게 되면 순수성을 의심받게 되고 그런 마음에는 우주의 무한한 지혜와 자배의 힘이 붙지 않는다. 결코 우주를 감동하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을 끌어당길 것이냐가 아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내보낼 것인가이다.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얼마만큼 밝히고 떠날 수 있는가. 내가 내보낼 것으로 인해 세상이 얼마만큼 밝아졌는가.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내보내므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행복해할 것인가. 여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나 스스로가 만족스럽고 풍요롭고 풍요롭고 충분하며 지금 이대로 완전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존재해야 한다. 충만함으로 존재할 때는 저절로 충만함이 새어나온다. 풍요가 퍼져나간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저절로 풍요, 만족, 감사, 사랑, 행복, 지혜를 내보내는 공덕신으로 변한다. 어두운 파장을 내보내면 그 사람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 우주법괴를 어둡게 만드는 것이다. 우주법괴는 너와 나라는 경계가 없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이다. A라는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무시하고 욕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그것은 우주법괴를 무시하고 법괴를 욕하는 것이다. 부처님을 욕하는 것이다. 결국 고스란히 돌아온다. 우주법괴에서는 내보내는 것이 돌아올 뿐이지 높다 낮다라는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보내는 것이 바로 돌아올 뿐이다. 10억을 번다는 것은 대단한 얘기가 아닌가 100억을 끌어당긴다는 것은 더욱더 대단한 얘기다. 그러나 우리는 내 인생에서 100억을 벌 수 있을까? 100억은 내 인생에서 꿈같은 돈이야.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이 묶여 있다. 한계선을 만들고 스스로 딱 닫아놓는 것이다. 우주법괴는 내가 정해놓은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물론 스스로 정해놨으나 과거 전생에 복지은 것이 워낙 많다면 생각 에너지를 복 에너지가 넘을 수는 없다. 그러나 스스로 한계선이라는 울타리를 만들면 우주법괴는 애써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마음을 어떤 기준에 두느냐에 따라 우주법괴는 항상 그것을 보내줄 뿐이다. 따라서 받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을 먼저 내보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한다. 친구가 좀 더 나한테 잘해주길 바라고 배우자가 좀 더 나에게 잘해주길 바란다. 나한테 좀 더 잘해줄 수 없을까 하고 마음으로든 말로든 부족한 걸 자꾸 보내니 상대방이 나아질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부족함을 내보내면 상대는 부족한 부분을 나에게 보여준다. 상대의 잘못이 아니다. 이는 우주의 법칙이다. 반면에 내가 먼저 친절하고 잘 대해주면 따뜻하게 말하기 시작하면 놀랍도록 빠르게 그는 변화할 것이다. 자신이 바뀌지 않고는 결코 내 인연이 바뀔 수 없다. 내 의식이 성숙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 성숙할 수 없다. 내가 먼저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야 나 또한 무한한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 내가 하는 딱 그만큼만 돌려받을 수가 있다. 내보내지도 않았는데 돌아올 리가 마마하다. 그래서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것이다.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우주 법계가 변할 수가 없다. 세상은 그대로일지라도 마음 공부를 하기 전과 후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다르다. 큰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큰 좌절과 불행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내보내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내보내며 사는지를 살펴야 한다. 사랑을 내보내고 감사를 내보내고 만족을 내보내고 풍요를 내보내려면 내가 사랑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며 진정으로 만족하며 풍요로움을 느껴야 한다. 그것이 먼저이다. 죽기 직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만일 일주일 후에 죽게 된다면 무엇을 할까? 생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도 계속 끌어당기며 살까? 아니다. 내보내며 살 것이다. 죽기 직전이며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더 쌓고 모으려고 사는 사람은 없다. 죽기 직전에는 누구나 사랑을 내보내고 물질도 내보내고 못했던 따뜻한 말과 마음을 베풀 것이다.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 직전 삶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저절로 깨달아 실천한다. 그런데 죽음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죽기 직전에라도 알게 되면 뒤늦게 깨닫고 본질적인 것들을 할지 모르겠지만 삶은 우리에게 죽을 때를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 바로 내일이 될지 몇 시간 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정리할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하고 살아야 한다. 죽기 직전에 가서야 비로소 조금 더 나누고 살 걸 조금 더 베풀고 살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보낼 것을 결정짓고 실천해야 한다. 무엇을 끌어당겨 모을 것이냐가 아니라 무엇을 내보낼까를 고민해야 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아닌 내보내기의 법칙에 마음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내보내는 것이 곧 당겨지는 것이니 말이다. 나는 오늘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무엇을 내보내고 있는지를 살피며 살아야 한다. 내가 내보내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얼마나 더 어두워졌는지 얼마나 더 밝아졌는지를 늘 염두에 둬야 한다. 끊임없이 삶을 지켜보고 내 것을 많이 내보내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더 가져볼까 더 소유할까 더 끌어당겨볼까 이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더 베풀까 더 나눌까 내 것을 더 내보낼까 이렇게 사유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이다. 참된 행복 풍요는 외적인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다. 마음에 달렸다. 마음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 곧장 바로 이것을 깨닫는다. 지금 여기에서 본래 충족되어 있다는 사실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는 사실을 그런 사람은 부타와 예수처럼 저 광야 속에서도 충분히 충만하며 구족되어 있고 완전할 것이다. 다만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남들과 비교하고 분별함으로써 이 완전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자기 생각 속의 가난으로 가두고 있다. 생각 속에서는 언제나 가난하고 불행하며 여전히 궁핍하다. 여전히 해야 될 일이 넘쳐나고 더 벌어야 하고 그러려면 잠시도 쉬지 말고 일해야 한다.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돈을 많이 버는 쪽을 선택하더라도 좋은 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자신을 돕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돈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돈을 나쁘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돈에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다. 돈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쓸 때 즉 아상을 강화하고 이기심과 아집을 키우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때 나빠진다. 반대로 아상을 타파하는 방향으로 사용된다면 돈은 좋은 것이 된다. 이타적으로 베풀고 나누고 타인을 돕는 용도로 사용되어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쓰인다면 돈은 많이 벌어도 좋다. 또한 지혜와 배움 명성과 영성 베품 등의 종교적 실천 등을 위해 돈이 쓰일 때도 그 돈은 아름다운 것이 된다. 따라서 돈을 벌어 행복해지고 싶다면 나 개인만을 위해 쓸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남을 위해 쓰겠다라는 정신이 바탕에 돼야 한다. 이 정신이 토대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행복하고 벌어도 행복하고 번 이후에 다시 베풀면서도 행복할 수가 있다. 그러나 아상과 아집 이기심에 쌓인 사람은 돈을 번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없다. 오히려 자신에게 독이 될 수가 있다.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며 빌지만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하고 빈다는 것은 현재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것은 나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를 내보내는 것이다. 생각 에너지로 나는 가난하다는 것을 내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원하는 마음이 우리를 가난하고 굶핍하게 만든다. 사소한 친절 작은 나눔에서 시작하라. 우주는 우리에게 크고 대단한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저질러 친절을 베풀고 어려운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말로써 위로를 전하며 밥을 굶고 있는 이웃에게 라면 한 박스를 사서 따뜻한 말과 함께 전해주는 것으로도 무한한 자비는 실천이 된다. 작고 사소한 봉사와 나눔과 친절이라고 해서 그 속에 담긴 정신까지 작고 사소한 것은 아니다. 아주 작은 하나의 실천과 변화 속에 무한한 자비와 사랑이 담겨 있다. 바로 그 하나의 실천으로부터 모든 것은 시작된다. 수많은 감동적인 나눔과 사랑 기부의 이야기들은 언제나 작고 소박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작고 하찮다고 생각되는 것 다른 중요한 일이 다른 중요한 할 일이 많아서 거기에 쓸 에너지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 어쩌면 그 속에 우주가 당신에게 기대하며 당신이 꼭 해야만 하는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한 일이 보이지 않는 더 깊은 차원에서는 더욱 중대한 일일 수도 있다. 우연히 마주친 어린아이에게 베푼 친절과 나눔이 한 소년 소녀 가장을 살릴 수도 있고 지나가는 말로 내뱉은 한마디가 그를 절망으로 빠트릴 수도 있으며 별 생각 없이 건넨 조언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뒤바꿀 수도 있다. 어릴 적 기차 안에서 잠시 만난 20대쯤 되어 보이는 누이의 해맑은 웃음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의 가슴을 따뜻하게 녹여주고 있다. 두어 시간 남짓 그분은 나와 놀아준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나와 함께 매우 즐겁게 놀았다. 놀아준 것은 하나의 일이지만 함께 논 것은 전혀 힘든 것이 아니며 그 순간에 온전히 현존하는 것과 같다. 어른이 아이 앞에서 온전히 현존하며 놀 때 그 현존의 에너지는 매우 강한 영적 인상을 남긴다. 바로 그 작고 사소한 노는 일이 바로 나에게는 오래도록 각인이 되어 삶에 빛나던 순간으로 기억되듯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이 우주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귀하고도 깨어남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우주를 밝히는 일은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일은 그다지 거창하거나 대단한 어떤 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행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친절과 도움 현존 속에서의 나눔과 놀이조차 누군가에게 삶을 일깨우는 큰 힘이 되거나 우주를 밝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먼저 행동하고 먼저 말로 표현하게 된다면 머지않아 우리의 의식도 변화하게 될 것이다. 부자업을 짓는 일은 처음 시작하기가 어렵지 한 번 하면 두 번은 더 쉽고 세 번, 네 번째부터는 저절로 된다. 그것이 업보의 법칙을 실천하는 길이다. 습관을 들이는 것이기에 업습이라고도 한다. 많은 돈을 후원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적은 돈 후원하기를 업습을 쌓기 위해 자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될 수가 있다. 그것부터 해보는 것이다. 머릿속에서만 많이 생각하고 다짐하는 것보다 미미하고 소박한 것일지라도 저질러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더 큰 힘을 가진다. 그리고 그 저지른 말과 행동은 곧장 선업으로 쌓여 과보를 가져다 줄 것이다. 부자가 되려면 먼저 부자의 마음을 연습해야 한다. 풍요의 의식이 돈을 끌어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벌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인 풍요의 의식을 연습해야 한다. 마음이 풍요로우면 저절로 물질도 풍요로워지기 때문이다. 언제나 우선권은 마음에 있다. 마음이 부자가 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풍요를 담을 수가 있겠는가. 그릇이 작으면 아무리 많은 비가 쏟아져 내려도 그릇 크기만큼만 담기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흘러내릴 수밖에 없다. 이 말들이 어찌 보면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나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라. 돈이 나쁘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라. 너무 세속적인 사람은 돈에 엄청난 집착을 한다. 반대로 너무 성스러운 사람은 돈 자체가 사탄이고 마귀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럴 필요도 없다. 지혜가 있어 올바라 쓸 수 있다면 왜 돈이 나쁜 것인가. 선불교에서 백장, 임재 등 수많은 깨달은 선사 스님들께서는 바른 안목을 갖추었다면 하룻밤에 황금 만냥을 써도 좋다라고 했다. 다만 바르게 깨닫지 못했다면 쌀 한 톨도 소화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깨달은 입장에서는 황금과 똥이 다르지 않다. 부자와 가난이 다르지 않다. 다만 인연 따라 쓸 뿐이지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근본이 텅 빈 것임을 깨닫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려면 먼저 나란 존재 자체가 본래 완전하고 풍요로움을 알아야 한다. 마음이 풍요로워지면 물질은 언제나 마음을 뒤탈한다. 먼저 업을 짓고 행동으로 옮겨보자. 몸으로 베풀고 말로 베풀고 생각으로도 베푼다면 그 업의 토대 위에 풍요의 결과가 생길 것이다. 부처님 말씀하신 업보의 법칙은 당연한 것이다. 이기적인 부자가 되지 말고 베풀 수 있는 부자가 되어보자. 모두 함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한 부자가 되어보자.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나눌 수 있는 부자가 되어보자. 나아가 지금 이대로 본래 풍요로움을 깨닫는 진정한 부자가 되어보자. 느끼는 바대로 삶은 창조된다. 예를 들면 최근 일주일간을 돌이켜보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느낌이 나의 삶에 가장 크게 작용했는가. 행복 기쁨 즐거움 아니면 불안이나 답답함 괴로움 내가 현재를 무엇을 느끼느냐에 따라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무언가를 느끼고 있음과 동시에 미래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느끼고 누리는 것이 미래에 창조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무엇을 느낄지는 내가 결정한다. 힘든 상황에 부닥쳤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쁜 느낌인 것은 아니다. 쉬운 비유를 한번 들어보자. 밥과 김치를 먹고 있다. 그건 나쁜 느낌일까? 좋은 느낌일까? 사실 김치를 반찬으로 밥을 먹고 있다는 그 상황 속에서는 좋거나 나쁜 것 그 무엇도 없다. 그저 중립일 뿐이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그것은 괴로운 느낌이 들어오기도 하고 즐거운 느낌이 들어오기도 한다. 한 달씩 굶은 일하면 김치와 밥만을 가지고도 꿀맛 같다고 느낄 수가 있다. 반면 갑자기 몰락한 일하면 그 상황을 비참하다고 느낄 수가 있다. 덥다는 상황은 중립이다. 그 자체에는 좋거나 나쁜 느낌이 없다. 한 여름에 땀 흘려 일하는 사람에게 열기는 싫고 나쁘며 찝찝한 느낌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산화에 있는 사람은 그보다 더한 더위 속에서도 시원하다라고 말한다.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 많은 땀은 행복한 것일 수도 있다. 즉 덥다는 그 상황이 느낌을 결정으로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덥다는 상황에 대한 나의 해석 판단 생각의 그것에 대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어떤 상황 자체가 그것에 대한 느낌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느낄 것이냐에 대한 결정권은 언제나 자신에게 있다.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다. 언젠가 설악산에 단풍을 구경하러 갔다. 어찌나 차가 막히던지 입구에서부터 도통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차가 막히는 것은 좀 불편했지만 단풍은 참 아름다웠다. 꽉 막힌 도로 정도는 충분히 감사할 만했다. 그것보다는 놀라운 설악의 단풍을 감사하는 것이 더 없는 기쁨이었기 때문이다. 꽉 막힌 도로와 아름다운 단풍처럼 우리 주변에는 항상 나쁜 일과 좋은 일이 동시에 있다. 거기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느 쪽에 마음을 기울여 어떤 감정을 선택할 것인지는 언제나 나의 선택일 뿐이다. 작은 것 속에서 행복을 찾아내고 작은 행복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감각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 작고 여린 것들 속에서도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더 크고 많은 행복을 창조하는 놀라운 방법을 채득한 것이다. 보통 많은 현대인들은 스스로 불행한 삶을 창조한다. 스트레스에 찌들고 자극적인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느낌이 둔감해지기 때문이다.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육군이라는 감각기관인 눈, 귀, 코, 혀, 몸 뜻은 자극적인 것을 찾아 헤맨다. 더욱 자극적인 것을 봐야 흥미를 느끼고 더 크게 음악을 들어야 흥을 느끼게 된다. TV에 나오는 가수들만 봐도 자극적인 의상과 현란한 음악은 기본이다. 이런 것에 익숙해진 우리는 클래식과 같은 잔잔한 음악이나 자연이 빚어내는 바람소리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잃었다. 바로 그 감각을 되찾는 일이야말로 행복한 삶을 창조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러면 아무리 힘든 상황에 부닥쳐도 그 속에서 희망과 행복을 찾게 될 것이다.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는 기쁜 일이 없어도 지금 이렇게 활짝 드러나 있는 본연의 기쁨과 충만을 오롯이 만끽하며 기뻐하는 사람은 드물다. 만들어낸 결과나 보상 대상으로 인한 기쁨도 좋지만 내가 애써 만들어내지 않아도 본래부터 주어져 있던 있는 그들의 것이 가져다주는 근원적인 기쁨과 평안 이 충만한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마음부자가 아닐까. 사실 없었던 것이 생겨나서 기쁜 것은 그것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진다. 그러나 본래부터 주어져 있던 본연의 것들에게 기쁨을 누리는 감각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다. 공기, 호흡, 자연, 햇살, 물 한 모금 지금 이렇게 있는 이 있음 깨어있는 존재 이런 것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본래부터 있던 것들이다. 매일매일 무엇을 느끼느냐에 한번 집중을 해보기를 바란다. 내가 오늘 하루 느끼는 감정은 어땠는가를 살펴보자. 매순간 매시간을 기억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기는 있었던 일을 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오늘 하루 무엇을 느꼈는지를 쓰는 느낌일기이다. 생각을 쓰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쓰는 것이다. 느끼고 누리고 만끽한 것을 쓰는 것이 일기장이다. 보통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지식이 많으면 보는 것을 제한한다. 지식으로 한번 걸러서 보기 때문이다. 물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열린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충분히 느끼고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채의 의학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